아 스타일 바꾸실거에요? 아 안되는데 아 일단 수저그다 동족이 일단 불리하다 아니 근데 파지 형님처럼 보통 이제 어웨이로 하는데 많이 지식.. 거의 뭐 10번 하면 2번 이기고 뭐 8번.. 뭐야.. 지는 형님들 있잖아 그런 형님들은 이제 보통 저랑 하면 제가 그래도 뭐 완전 못하는 방은 안가니까 저는 못하는 방은 안들어가요 홈팀 전도 안좀 나와 일단 홈팀이 승보다 패가 많다 그럼 나와야 돼 그런 방은 같이 들어가서 패는게 아니야 흔창이 형님은 약간 이제 진짜 왕초보만 골뱅이 두기 아 네 리도 형님 안녕하세요 그런 방 좀 잘 어울리시죠? 요거라 그리고 꺼내 처리 스탈도 가겠죠 당연히 아 뭐야 아 안깨시지 아 다 공식거랬다 아니 얘 왜 이렇게 반응이 빨라 지금요? 예 지금 리노 형님 미션 하시게요? 아.. 오늘 미션이 뭐 이리 많은 거야 제가 볼 때 한 달 미션 없던 거 오늘 다 미션 하러 오신 것 같은데 리노 형님 미션 하려고 오셨나요? 아 지금 미션 중이라서 이거 다음에는 잠깐만 뭐있지 아까전에 그 10만원 싸주신 투네이션 그 투네이션 싸주신 형님 있거든요 어 잠깐만 제발 지금 가즈아 여기 이 핵 아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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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로 개짤막이네 잘 막았다 와아 여기서 막았습니다 예 디즈콘했다 야 어허허 아 이런게 게임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그거 할 뻔했네 펑커에 마린이 두개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무조건 때리지 12개 12개 숨을 내겠는데 아 워싱턴 정리 긴 말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마지막 미션이거든요 형님 형님 어제 게임 오래 하시지 않나요? 워싱턴 정리 워싱턴 정리 워싱턴 정리 오래 하시지 않나요? 아냐 워싱턴 정리는 뭐 미션 하려고 쏜게 아니라 그냥 더 챙겨준다 했었어 원래 챙겨준다고 하셨거든요 아 아 네 형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워싱턴 형님이 난 너 동생이라서 밥 먹으라고 주신거라고 오늘도 만약 할거 보이스로 해야죠 네 아 저기 워싱턴 형님이 남는게 돈 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아 남는게 아니라 가진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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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루 먹어야 돼. 스님들 제가 들으시나요? 들으시면 같이 싸먹어야 됩니다. 어 어 그 누구야? 오베록 맘에 오베록 맘에. 물음표야 물음표야. 전통 중. 저거 끝! 공격만 내십시오. 대행이죠. 여전히 준비 완료. 각종 준비 완료. 전투 준비 완료. 전투 준비 완료. 또 나중에 스캔 좀 해주세요 스캔. 아 나 너무 틀렸어가지고 이씨. 부속법을 완성. 네. 잘 잡힌. 알겠습니다. 꼭 사용하시고. 어.. 헬프 헬퍼 좀.. 물음패 헬프 안와도 돼요 그냥 12시 압박해 드랍 빠지게끔만 아랍파 막아볼게요 나 이거 찍힌나 어 여기다 벙커 받길 잘했다 뭔가 울거같은데 헬프 와도 저는 어차피 어차피 못 와요 포토스틱 포토 때문에 왜 12시를 압박을 해 물음패 12시 가면 12시 럭커 간다 럭커 티존에 럭커 간다 좀 이따 럭커 나한테 스캔 뿌려줘야돼 난 스캔 못달아 돈없어 와 이거 너무 잘만 왔다 피해받은거 치고 이 정도면 진짜 잘만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나도 못막을 줄 알았어 아 벙커를 지어서 막은거 같아 여기다가 이거 안 지어서 못막을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약에 드라가 왼쪽에서 땡크 뜰기 전에 땡크 퀵터리 깼으면 나 죽었지 타워프부터는 드라 잡았다 근데 두껍게 쳐서 목표 2-2 전함의 방향을 탓하게 도와줍니다. 어? 몇 차례이네? 어 퍼페러 나오네? 아 퍼페러 좋은데요 님? 퍼페러 나이스 이게 우리 편에 암이 없으니까 다들 운영이 되네 맘 있었으면 내가 오지게 막아도 진단 말이야 내가 오지게 막아도 게임이 져있어 뭐 오지게 막으니까 이겼네 어? 못이네 비쥬얼 와... 이거 맘에 빼면 안 되죠 이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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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입고 입고 다 펼쳐 상관없는데 왜가 왜가 털에다가 뻥거 있네 아 이거 땡클 3개나 죽었네 안 죽을 땡클 아 노태환님 안녕하세요 저거 펼탱크 다 죽어가지고 어 이거 지금 미션하고 있어요 형님 상관없 центéma 상관없는 거 집사리 폼 지금 폼으로 침 realised 힘들 dul 또 이예요 는 목표 2. 아아.. 힘들어.. 오지게 오늘 진짜.. 다 빨았잖아! 탱크를 여기다 배치해 형님! 일단 나가버릴거야.. 미네라 지쪽! 어.. 그쪽에 하나 배치하고 나머지는 미네라 지쪽 공매치를 잘해야해 갑니다! 목표 위치는.. 아 거기도 오지게 와야되나요 형님? 아니 근데 형님 저랑 하면 공방이 두 배로 빡센 것도 생각해주셔야 돼요 그 워싱턴 형님 시청자들 테러와가지고 저희 그때 시청자들 테러와가지고 빡쳤던 거에요 아 이거 범위가 아니구나 헷갈리 헷갈리 아 이거 범위가 있나요? 아 이게 뭐지? 전진 앞둘! 스타를 퍼러리지 않습니다. 트롤이 퍼러리지 않습니다. 스타를 담아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번가 읽어볼까요? 스타를 담아서 확인할게요. 목표 달성. 지금 바로 도착할 수 있다면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. 도착할 수 있겠네요. 도착할 수 있겠네요. 도착할 수 있을까요? 또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어? 손오공님 원래 건빵이었는데 어젯펜 가입했나? 원래 건빵은 건 아니었나? 어젯펜 가입했나? 그죠? 건빵이셨다 어젯펜 가입하신거죠? 아 민건이 형님? 아 그 건빵은 형님 손오공 형님이 또 있거든요? 그 형님이랬어 아 민건이 형님 오랜만이야 총병기는 역시 원룸이 어떻게 풀어져지? 어우 아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오equilibili 안되니까 mods야 10개. 목표 달성. 목otte 달성. 목표 달성. 목표 달성. 급음. 명o. 주 ED. 공고를 끌어 주십시오. 도움말아볼이 적용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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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니 방 차는 속도 실화야? 말이 안 되는데 이거? 방 차는 속도? 아니 방 차는 속도? 아니 방 차는 속도? 아니 방 차는 속도?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속도?